피고인은 한동수를 살해할 것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까? 제가 지지했습니다. 전 733번 출소. 고생도 위해! 출소 출소다! 동수야. 형님, 아들 해외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시죠. 아이, 큰 애. 네한테 부탁이 있어서. 아, 이름이 뭐? 성부이다. 최성호. 큰애김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. 가래라. 어른 남자가 내 편 들어준기 그때가 처음입니다. 언니, 나하고 같이 부산 접수하려? 원래 최 씨가 아니라 한 스무이가 맞다 카던데. 결국 인생에서 후회하는 선택만 하고 사는 게 비건다, 알겠나? 것 같죠. 그럼,